이번엔 진짜 컬러 잘 받으신 거 같아. 해미, 세은, 윤수, 어디에다가 가을이. 아, 이거 와. 무슨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의 선택은? 아, 이거. 사이즈가 잘 보셨어. 와, 가을이다. 저희 집은 이렇게 계절마다 풍경이 바뀌어요. 너무 예쁘다. 예쁘지? 집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어요. 맘에 들어. 나 오늘 메이크업 완전 화려하지? 하트도 두 개나 붙였다고. 오늘 메이크업이 아주 잘 됐어.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너무 예쁜 감성 있고 여리여리한 그런 립들을 추천해줄 거예요. 기대해도 좋아. 또 반하는 거 아니야? 입술 너무 예뻐가지고. 아니다, 발굴. 짜잔! 짜잔! 이 제품은 블랙루즈 에어핏 벨벳 틴트예요. 수수두 블랙루즈 기억나요? 제가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정말 너무 예쁘고 감성적인 브랜드라고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블랙루즈에서 신상이 나왔대요. 무조건 써봐야지, 신상. 블랙루즈 틴트를 써보고 정말 좋았다는 후기들을 많이 받았어서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름처럼 에어핏 엄청 가볍고 밀착이 촥 돼요. 총 7가지 제품인데 개이름에 첫 글자를 따서 네이밍을 했더라고요. 도레미파솔라시, 도, 트, 클레어레드, 레드, 모네이드, 핑크. 귀엽게 아주 센스있게 네이밍을 하셨더라고요. 컬러마다 이름에 맞게 다양한 컨셉들이 있어요. 일단 이 두 가지는 꼭 보여줘야 돼. 이거는 완전 수수연수 픽.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모사 코랄빈치. 립스틱처럼 무겁지 않아. 살짝. 이렇게 안쪽에 살짝 발라주는 게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좀 풀어줘. 메이크업이랑 찰떡인데. 바를 때 정말 가볍고 밀착력이 진짜 좋고 촉촉해. 너무 예쁜데? 컬러감은 복숭아 피치코랄, 핑크핑크한 피치코랄이에요. 전체적으로 블랙루즈 립들이 엄청 여리여리하면서 쨍해. 발색력도 좋아. 립을 바르는 이유가 좀 생기있어 보이고 싶어서 바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리여리한 건 좋은데 발색력이 약한 건 전 싫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발색력이 좋더라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블랙루즈는 발색력이 가. 다음에 다음 컬러를 한번 발라볼까? 파스텔 로즈는 말 그대로 말린 장미 같은 색깔이에요. 조금 더 딥하고 분위기가 있어 보이죠. 미모사 코랄 피치는 촬영 때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화사하니까. 근데 데일리로는 파스텔 로즈랑 시나몬 브라운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차분해 보이고 요즘 날씨와도 되게 맞기 때문에 좀 딥한데 밝아 보이는 셀프죠. 그리고 이번 7가지 컬러 모두 되게 조화롭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다양한 느낌을 내실 수 있는 거죠, 기분에 따라. 너무 예뻐서 다 보여주고 싶네. 어때? 밀키한 시나몬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이지 브라운에 붉은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생기도 있어 보이고 차분하고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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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컬러예요. 요즘 완전 푹 빠져서 이거밖에 안 발라. 너무 예쁘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발베티트 블랙 로즈 립들을 많이 추천해 봤지만 전 사실 이번 시즌 때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저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옥수수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진짜 컬러 잘 만드신 거 같아요. 시나몬 브라운. 진짜 칭찬해. 아 그리고 이런 엽서도 준다? 동식몰에서 구매 시 일러스트 작가 문빈 님이랑 콜라보 한 엽서와 스티커를 선착순 100명에게 증정한다고 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많이 안 좋고 걸걸한데 듣기 거북하시면 소리는 꼭 끄고 자막으로 봐주세요. 너무 미안해. 그래도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저에게는 꿀떡이가 있거든요. 뭐해? 귀여워. 꿀떡이 지금 아파가지고 이거 끼고 있어야 돼요. 피부병에 걸렸거든요. 언니 오빠 안녕하세요. 그새 컸죠 좀? 저번에 이어서 겨울 아이템을 추천해 주려고 해요. 제가 아우터를 좀 많이 샀는데 너무 예쁘고 옥수수들도 같이 좋아해 줄 것 같아서 올해 유행할 만한 그런 패딩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언박싱! 화이팅! 하이파이브! 오늘은 이거 발라야지. 이거 봐가지고 생계도 없어 보이는데 이걸로 생계를 첫 번째로 보여줄 아이템은 크로마치야. 이 후두지법 진짜 예쁘거든요. 테리, 해미, 세은, 연수 네 명 다 갖고 있는 후두지법인데 너무 예뻐. 입으면 완전 간지나거든. 완전 간지 철철 아니냐고. 후두에도 로고가 이렇게 있고 등판에도 딱 이렇게 로고가 있고 하단에도 이렇게 로고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후두지법에 달린 끈이 도톰하고 두꺼운 걸 좋아하는데 이 크로마치 후두지법도 도톰하고 튼튼하더라고요.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건 이 후두지법의 지퍼인데요. 누가 봐도 나 크로마치. 모자 썼을 때 너무 예쁜 게 여기에 레터링으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압력지가 다 너무 예쁜 그런 후두지법. 사이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팁을 드리면 라지 사이즈를 입으면 한 이 정도로 넉넉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런 후두지법은 이렇게 좀 박시하고 루즈하게 입는 걸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엄청 탄탄하고 무거워서 기모는 아닌데 기모만큼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가격은 130만원 조금 안되게 주고 구매를 했고 하와이 크로마치 매장에서 구매를 했어요. 한국에는 많이 없을 거라고 해서 하와이에서 구매를 했는데 최근에 신세계 본점에서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대도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서 한번 입어보고 느낌을 보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해요. 130만원짜리 후두지법 저도 처음 사보거든요.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저처럼 처음 크로마치 후두지법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블랙 기본 먼저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때 같이 샀던 크로마치 목걸이 너무 예쁘다. 저 크로마치에 빠졌잖아요. 갖고 싶은 게 많아. 일단 크로마치 비니 그리고 크로마치 후두지법 화이트 컬러 갖고 싶어요. 옥수수들 이 후두지법 추천! 비싸서 잘 못 입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맨날 입어요. 다음은 스톤아일랜드 제품인데요. 이것도 제가 엄청 아끼는 제품이에요. 컬러가 일단은 너무 내 스타일. 약간 크림 아이보리 같은 컬러거든요. 그리고 이 스톤아일랜드 패치. 이 로고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 스톤아일랜드는 로고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 패치가 다긴 한데 진짜 진짜 두꺼워요. 엄청 두꺼운 니트 실 짜임이고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가디건이래요. 그래서 더 가격도 비싸고 짜임도 엄청 일정하진 않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기계가 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 제품은 지퍼가 투웨이에요. 이렇게. 이런 디테일도 있어요. 지퍼를 끝까지 닫아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니트 후두지법은 사실 잘 없지 않나?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 저는 무조건 라지 사이즈예요. 이렇게 살짝 걸쳐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주는 못 입어요. 왜냐면 보풀이 헉! 립스틱 묻었다! 어떻게 해. 이게 보풀이 엄청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풀 제거기로 제가 맨날 수시로 해주고 있는데도 니트 소재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번거로움은 있다. 뭐해! 뭐 먹어! 아해 아해 아해! 근데 많이 발송꾸러기네요. 갖다기를 거실에 두고 올게요. 와! 배송기간은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 것 같고 100만원 초반대인데 관세, 택배비 뭐 뭐 뭐 합치면 한 130만원 중반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싸죠? 그리고 구매하실 때 거기 옵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하기 옵션을 누르시면 포장을 해서 와요. 근데 그거는 따로 돈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안에 낙스랑 해서 이렇게 와요. 근데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돈도 안 들고 공짜니까 그냥 이거 추가해서 받으세요. 오케이! 다음! 2022 FW 신상 어그인데 이렇게 높게 나왔더라고요. 사이즈는 240이에요. 그냥 자기가 원래 신는 사이즈대로 신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크게 사지 마세요. 발 커 보일 것 같아요. 키가 갑자기 엄청 커졌지? 너무 귀엽지 않아? 예? 근데 작년 제품은 좀 더 발이 편해요. 근데 이제 저 멀리 내려가 있지 이렇게. 당신의 선택은? 엄청 막 신고 편하기에는 작년 제품이 되게 편한 것 같고 올해 제품은 조금 더 힙하고 유니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할인받아가지고 25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저에도 위시리스트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작업 바구니에 넣어놨거든요. 돈 잘린 거 아니야? 근데 옥수수 있잖아요. 갖고 싶은 거 너무 사치가 아니라면 그냥 빨리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굽높은 슬리퍼인데 디스켓트 양털 슬리퍼 19만 8천 원. 나 지금 살까? 하나 더 있다. 이것도 작년에 구매한 제품인데 미디엄 기장의 어그예요. 미안하다 사랑하다 맞죠? 그거 같아. 미디엄 기장도 예쁘지 않아요? 어그는 다 추천. 품절이니까 얼른 구매하시길. 옥수수들의 선택은? 아우 모아. 핫한 패딩을 소개해줄 건데 내가 사이즈를 잘못 산 것 같아. 저번에 슈프림 노스페이스 콜라보 바마 언박싱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그때 엄청 반응도 좋고 예쁘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거든요. 크림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100% 1000% 정품이에요. 되게 크게 나왔다고 해서 좀 작은 사이즈를 구매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크면 얼마나 크게 나왔겠어. 라지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라지는 3X 라지인 것 같아요. 없지 마. 알겠지? 없지 말아라. 봐봐. 벌써 크고 뭐. 아니 이게 진짜 크거든요. 너무 크지 않아? 아니 제가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싫어요. 오른쪽에 매치가 달려있고 왼쪽에는 노스페이스 이렇게 있고요. 이게 약간 유광이에요. 이게 700이라고 이렇게 써져있어요. 전 사실 이 700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것도 있어요. 중고등학생 때 노스페이스 많이 입었잖아요. 700이라고 써져있는데 요즘 노스페이스는 700이라고 많이 써있더라고요. 오리지널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았고 유광이랑 무광이랑 같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주고 구매를 했냐면 125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판매가는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셀이 엄청 많이 붙은 패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하실 거면 더 오르기 전에 지금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옥수수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옥수수들도 슈프림 노스페이스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자도 한 번 써볼까? 이렇게 닫을 수도 있어요. 지퍼로 안 닫고 되게 편하네 이런 거는 주머니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옆에서 자크를 내려서 이렇게 낄 수도 있어요. 손에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위쪽에도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와 너무 예뻐. 슈프림 지퍼도 투웨이예요.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 디테일이 정말 많아요. 후드에 이것도 달려있고 찍찍이도 있네. 그리고 모자도 이렇게 분리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한 번 떼고 한 번 써볼까요? 떼고 입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뗀 것도 예쁘네. 사이즈만 조금 작았으면 좋았을 텐데 두 가지로 입을 수 있네요. 후드 쓰고도 빼고도 나 이거 그레이 패딩 있거든. 이거 한 번 입어볼까? 아 아까 그 패딩이 많이 크긴 했네요. 되게 옹졸해 보이는데 지금 이거 패딩 왜 이렇게 없어 보여? 근데 저는 이거 사이즈 일부러 작은 거 샀거든요. 스몰으로. 그래서 더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핏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스몰로 산 거여가지고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패딩 이거 추천드릴게요. 사이즈만 잘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정말 좋은 쇼핑이 될 것 같아요. 꿀떡이 개인기 타임. 꿀떡 앉아. 옳지. 엎드려. 꿀떡이 엎드려. 꿀떡이 엎드려. 꿀떡이 엎드려. 꿀떡이 엎드려. 옳지. 아이고 예뻐. 너무 예뻐. 풍뎅이. 풍뎅이네 시키 풍뎅이. 풍뎅이. 또 만나. 안녕. 짠. 옥수수들 이벤트가 있어요. 이번 블랙루즈 립이 너무 예뻐서 제가 블랙루즈 측에 옥수수들한테 선물을 하고 싶어서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잘했죠? 이번 구독자 이벤트는 조금 더 특별한 게 엽서에 수수연수가 편지를 써줄 거예요. 원하시는 컬러 한 가지와 수수연수를 좋아하는 이유 한 가지? 그 정도 같이 적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편지와 이 예쁜 블랙루즈 신상 립들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보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우리 옥수수들. 옥수수들이 발라보고 싶은 컬러를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하고 사랑해요. 항상 건강 조심하고. 듣기 힘들었을 텐데 내 목소리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안녕. 담배 아니고요. 껌입니다. 에이 귀여워라.